그럴면은 그래픽이 뭐 가장 눈에 들어갈거고 야 떨어질 수 없니? 아 떨어지.. 아 떨어지라고? 아 야 또 동기할 필요 없는데? 저기 헛간이 있는데? 저거 지푸라기가? 아 알겠어 멋있는거 알겠으니까 잠깐만 야 한번 동기한거 다시 동기할 필요 없잖아 자 아래로 그치 어오오오 더 아찔하다 더 아찔하다 더 아찔하다 야 여기 왜이렇게 난리가 났냐? 난리가 났는데 여기? 어 저건 저건 뭐 표시야? 무슨 표시가 있어요? 여긴데 상호작용 아 뭐 역사적인 장소를 이렇게 알려주는거군 어? 잠깐만 여기 빠른이동 표시가 있는데? 빠른이동 표시가 여기 여긴가? 여기저기 둘러보는 재미도 예 놓칠 수 없죠 좋아 지하실 들어왔는데 빠른이동 표시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? 이거 어디지? 나 괜히 이상한데로 들어왔다가 나 지금 제대로 못가면 안됩니다 야 일단 일단 빠져나가봐 괜히 또 길 잃어버려 나 내가 불안해 막 길 잃어버려서 여기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혼자 답답해가지고 막 예 마음속으로 욕하고 앉았고 막 그런거같애 저 느낌평으로 따라가죠 어? 가로등이다 어... 가로등이 전기로 되는건 아니겠죠? 첨수님 어서오세요 전기로 되는건 아니겠죠? 불로 붙이는거겠지? 뭐 불장대같은걸로 첨수님 반가워요 자 일단 가죠 아이 야 아이 뭐 야 야 길판에서의 맥주판이라니 마치 대학교 캠퍼스에 온 기분이구나 아 어 저글러하는 이분은 왜 저글러를 여기서 하고있지? 무슨생각으로? 술먹고 할일없으니까 그냥 이거 한번 해보는건가? 나 술먹어도 잘하지? 하면서 열심히 하고있는데 아무도 신경안쓰고 혼자서 아 이제 주인공 여기있다고 저글러 실패했어 어 휙차다보고 어 잠 먹을꺼다 아 아 그래요? 많이 발전해 동아리방이 많이 잘되있나봐 우리때는 예 그냥 풀밭에 대충 앉아가지고 신문지 갈고 예 그냥 먹었는데 야아 석양이 들이오는 중세도시의 풍경 그것도 엘레강스한게 아닌 어 소박한 풍경 어 여기 한명 두명 이제 고급옷을 입은 아 허리 흔들린게 이제 동분이 안 안되신거 같은데 옷 또 그렇고 그렇군요 아 아 아 아 나 오늘 그 방송하기 전에 잠깐 감기 때문에 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잤는데 아 아직도 살짝 머리가 어지러지래요 사실 하지만 예 예 방송하는데 그렇게 막 지장이 있을까 라는 생각 그냥 했어요 어쨌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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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잤어요 근데 잤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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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꿨는데 꿈이 너무 어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게 하는 나쁜 꿈이어가지고 또 일어나고서 마하가 식은땀 물리간네 아 걱정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야 재밌는 농담이었어요 야 농담도 치실 줄 아시는데 개그학 개그학 개그학원을 개그학원을 한 2개월 끊어서 다니셨나 제가 어떻게 내부에 들어가지 그 개그학원 저도 좀 소개시켜주세요 개그 좀 배우게 여기 여기 올라가라고 올라가라고 길이 있네요 으 어어 음 어어 어어 야 야 야 야 너 반칙 너 그렇게 올라가는 게 어딨어 예, 텍스처 깨짐이 조금 보여요. 사실 게임하면서 예, 텍스처 깨짐이 좀 보입니다. 깨짐이라기보단 이제 최적화를 못했다고 할까? 그런 부분에서 뭐 심각할 정도는 아닌데 그냥 한 번씩 눈에 들어오네 아, 어드밴스드 워페어가 내 눈을 다 버려놨어 아, 게임을 왜 영화처럼 만들어놔서 내부탐색각이야? 예, 웬만한 게임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. 솔직히 제가 늘려네요. 블랙옵소스 2 나중에 나중에 또 여유가 생기네요. 아, 내려가봐 아 야 내려가봐 그렇지 어 내부를 탐색하는 거니까 내부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발코니 같은 데에 한 번 가볼까요 발코니 같은 데에서 이렇게 내부로 돌아가는 길이 어 이런 데 이런 데 저 나무문 근데 왠지 안 열릴 것 같아 느낌이 아 야 내려가 아 그래요 사실 어 배드엔딩이 좀 더 아쉬움이 남는 예 게임이죠 근데 배드엔딩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참 관건이야 정말 예 질감있게 잘 처리했으면 좋은데 들어가는 길이 어디 아 저기 발코니 여기 여기 여긴 어떠니 아 여기도 없네 아 저기 있다 어 여기입니다 자 내부에 들어왔어요 뭐하는 거지 이건 얘는 여기 와야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아 실패의 성공에 따라 여부에 따라서 엔딩이 달라지는 멀티 엔딩이군요 그건 콜 오브 뉴티 시리즈의 좀 의외다 예 왠지 저기까지 가야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단추를 잘 껴야되요 첫 단추를 가장 가까운 이 쌩글리에가 될까 예 쌩글리에를 일단 타고 가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어어 야야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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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아니 야 잠깐만 잠깐만 야 내려가봐 내려가봐 여기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 그렇지 아 야 올라가 음 내 말을 참 안듣는 오케이 다 왔다 도착했어요 어 땡땡 도착했는데요 여기, 여기가 아닌가 잠깐만 여, 여, 아까 나 여, 여기라고 봤는데 여, 여기가 아닌가 이 메딜리온과 함께 할 수 있는 건가요? 어... 여기 맞는 것 같은데? 뭔가 상호작용...하는... 거시기... 거시기 없어요? 아이고... 아이고... 뭔가 찾아야되나? 용기가... 생기면 찾아와라... 오! 여기 뭔가 있... 뭔가 생겼는데? 이게... 이쪽으로 가라는 뜻인 것 같고? 설마 의자에 앉으면은... 배트맨처럼 밑으로... 쪼르륵해서... 이 배트맨 동굴로... 죄송합니다... 갑자기 눈을 열어봐... 이 배트의 액션은... 무슨 대박세일이냐... 이 배트의 액션은... 이 배트의 액션은... 지금부터... 이 배트의 액션이... 흑... esc... 불러와라...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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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올라갈 수 있네? 아니 잠만 다 올라가지 말고